오늘부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면 여러 개의 유료 또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프리미어 프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방송국이나 영상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모든 강좌는 국내외 시청자 모두를 고려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프리미어 프로도 영어 버전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지 않고 간편하게 한국어와 영어 버전 간 자유롭게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 프리미어 프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월크스페이스와 설치 언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상호 변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다이얼로그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오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리슨트 영역은 최근에 열었던 프로젝트의 이름과 정보를 보여줍니다. 영상 편집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오픈 다이얼로그 창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메뉴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을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New 프로젝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Name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Name에 Workspace를 입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로케이션의 오른쪽에서 브라우저를 클릭합니다.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path for your new project 대화 상자에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한 후 폴더 선택을 클릭합니다. 폴더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저장할 위치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원하는 폴더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폴더 안에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prproj라는 확장자를 갖는 프리미어 프로의 원본 편집 파일을 저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Adobe Premiere Pro Auto Save, Adobe Premiere Pro Captured Audio와 같은 폴더는 prproj 프로젝트 파일과 동일한 레벨의 폴더 위치에 저장됩니다. 프로젝트 편집 파일에 사용하는 그래픽과 사진을 포함하는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와 같은 소스 파일들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한 폴더 안에 소스 폴더를 만든 후 파일의 형식에 따라 다시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와 같은 폴더를 만들어 각각의 폴더 안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와 같은 모든 미디어 소스들은 인베드가 아닌 링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파일의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프로젝트 파일에 포함시킬 경우 프로젝트 문서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링크 방식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파일에 외부 폴더 안에 있는 멀티미디어 파일들이 링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자체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링크 방식을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주의할 점은 링크된 파일의 경로나 이름을 프로그램 외부에서 임의로 변경하면 링크가 유실되기 때문에 만약 파일의 경로나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 안에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는 가능한 한 나중에 변경할 필요가 없는 위치와 이름을 지정하면 좋습니다. 뉴 프로젝트 대화 상자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을 사용하는 윈도우스 사용자는 렌더러에서 Mercury Playback Engine GPU Acceleration CUDA를 선택하고 Mac OS 사용자는 렌더러에서 Mercury Playback Engine GPU Acceleration Meta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머지 옵션을 살펴보면 비디오를 위한 디스플레이 포맷은 타임 코드, 오디오를 위한 디스플레이 포맷은 오디오 샘플스, 캡쳐드 포맷은 DV, HDR Graphics White Nits는 203, 75% HLG, 58% PQ, 3D LUT Interpolation은 Tetrahedral Requires GPU Acceleration이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 LUT Interpolation에서 Tetrahedral Requires GPU Acceleration을 선택하면 동일한 샷의 강한 그림자 및 하이라이트와 같은 어려운 조명 조건을 갖는 푸티지를 그레이딩할 때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색상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후반 작업 중에 밴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디폴트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업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설치한 프리미어 프로 한국어 버전을 영어 버전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Ctrl F12를 눌러 Console 패널을 엽니다. Console 패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 후 Debug Database View를 선택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랭귀지 오른쪽에 현재 설치된 언어가 표시되는데 영어는 en bottom score en을 사용하며 한국어는 ko bottom score kr을 사용합니다. 한국어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랭귀지에 en bottom score en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영어 버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다시 한국어 버전으로 변환하고 싶으시다면 어플리케이션 랭귀지에 ko bottom score kr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언제든지 영어 버전을 한국어 버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빨간색 x 버튼을 클릭해 패널을 닫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변경한 언어 버전으로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의 작업 영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의 작업 영역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픽과 사진 편지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비슷한 작업 영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보다 작업 영역이 좀 더 복잡합니다. 또한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은 모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After Effects 프로그램과 작업 영역과 작업 원리가 비슷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작업 영역은 크게 메뉴, 작업 영역 레이아웃, 그리고 그룹화된 패널과 다양한 개별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 영역 왼쪽 상단을 보면 프로그램 이름과 프로젝트가 저장된 경로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하위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 바로 아래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패널들로 구성된 작업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9개의 workspace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러닝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교육을 위한 튜토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블리부터 라이브러리스까지 순서대로 클릭해 보면 작업 영역에서 패널의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해도 원하는 작업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디팅을 클릭하면 영상 편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필수적인 패널들로 구성된 작업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디팅의 작업 영역은 크게 Source panel group, Program panel, Project panel group, Tools panel, Timeline panel, 그리고 Audio meters panel로 구성된 6개의 섹션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패널을 클릭하면 선택한 panel group 영역이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널들은 단축키를 눌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를 누르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고 를 누르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을 누르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고 를 누르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고 을 누르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고 을 누르면 패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오디오 클립 믹서 패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많은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일일이 모든 단축키를 외우기 부담스럽다면 영상 편집 작업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패널을 선택할 수 있는 단축키인 Shift1, Shift2, Shift3, Shift4, Shift5와 추가적으로 Shift7은 가능한 외우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ift1, Shift2, Shift3, Shift4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패널들은 N자처럼 보이는 동선을 따라 위치하기 때문에 외우기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단축키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후속 강좌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단축키를 기억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 영역에서 각각의 패널이나 패널 그룹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간을 조절하거나 패널의 위치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패널과 패널의 공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패널과 패널의 경계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양방향 화살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좌우로 이동하면 패널과 패널의 공간을 더 좁게 또는 더 넓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패널과 패널의 가로 경계와 세로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네방향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때 마우스를 이동하면 패널과 패널의 공간을 가로와 세로로 동시에 더 좁게 또는 더 넓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널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툴스 패널을 솔스 패널의 오른쪽 경계 또는 프로그램 패널의 왼쪽 경계로 이동하면 경계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놓으면 솔스 패널과 프로그램 패널 사이에 툴스 패널이 분리된 단독 패널 상태로 이동됩니다. 인포 패널을 솔스 패널의 중앙 영역으로 이동하면 중앙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놓으면 솔스 패널 그룹 안에 인포 패널을 같은 패널 그룹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된 패널 이름 위에 마우스를 이동하고 좌우로 이동하면 패널 탭의 순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사용하는 패널이 아니라서 패널을 닫고 싶다면 패널 이름을 클릭합니다. 패널 이름을 클릭하면 패널 이름 오른쪽에 패널 메뉴 아이콘인 3개의 선이 표시됩니다. 패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 후 클로즈 패널을 선택하면 패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패널을 닫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패널 이름을 클릭한 후 단축키 Ctrl-W를 누르면 패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Ctrl-W를 눌러 패널을 몇 개 더 닫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작업 영역이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로 구성된 작업 영역이라고 가정하여 사용자 정의의 Workspace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Workspaces, Save as New Workspac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현재 선택된 Workspace 레이아웃의 이름 오른쪽에 있는 패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Save as New Workspace를 선택합니다. New Workspace 대화 상자에서 Name에 My Workspace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작업 영역 상단이 레이아웃 목록 끝에 방금 저장한 My Workspace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가한 나만의 작업 영역을 제거하고 싶다면 윈도우, Workspaces, Edit Workspace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My Workspace의 오른쪽에 있는 패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Edit Workspaces를 선택합니다. Edit Workspaces 대화 상자에서 My Workspace를 선택하고 Delete를 클릭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상단의 목록에 추가되었던 My Workspace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중 의도치 않게 실수로 패널을 닫았을 때 선택한 Workspace의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Window, Workspace, Reset to Saved Layout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0을 누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에디팅 작업 영역을 선택한 후 패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Reset to Saved Layout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작업 영역 이름을 더블클릭합니다. Confirm Workspace Reset 대화 상자에서 예스를 클릭하면 에디팅 작업 영역이 Default Layout으로 재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편리해서 선호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적인 Workspace는 검정색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작업 영역이 너무 어두워 가독성이 떨어진다면 화면의 밝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dit, Preferences, Appearance 메뉴를 선택합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Brightness의 둥근 슬라이더를 오른쪽 라이러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작업 영역의 색상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정색 작업 화면에서 작업하기 위해 Cancel을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닫고 싶다면 File, Close Project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hift, W를 누릅니다. Premiere Pro 프로그램을 닫고 싶다면 File, Exit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Q를 눌러도 되고 프로그램의 오른쪽 상단 코너에서 빨간색 X 모양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Premiere Pro의 설치 언어를 변경하는 방법과 작업 영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remiere Pro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시라면 작업 영역이 다소 낯설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앞으로 강좌를 통해 신숙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Premiere Pro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Premiere Pro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저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끄굴 때 쉬 twitter 후에 öğretar! 좋아요, 시청자분들을 눌러주세요.